네 안녕하십니까 윤진입니다 제가 오늘은 매도에 관련된 영상을 좀 찍고 싶어서 매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에게 좀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질문 주셨던 게 생방송 중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아요 윤쌤 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구간에서 손절해야 되는 건 아는데 또는 약손실 구간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이 잘 안 돼요 또는 수익 구간에서 팔아야 되는데 자꾸 욕심이 나다 보니까 못 팔아요 뭐 등등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증권사마다 조금 이제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각 증권사마다 스탑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는 시세포착주문 또는 시세감시주문이라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각자 증권사마다 있는 기능들입니다 나무, 신한, 하나투자증권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이 영웅문 키움증권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시세포착주문 또는 시세감시주문이라는 탭이 있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랑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일단 이게 뭔지 알아야겠죠 이 스탑러스라는 거는 참고로 이거는 이제 보여드리면 모의투자 계좌입니다 모의투자 계좌 제가 우리 시험들을 위해서 강의를 위해서 항상 한 주 매수해놓은 그런 건데 오늘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스탑러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정해놓은 가격에 매도를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라고요? 내가 지정해놓은 가격에 매도를 해주는 시스템 자 보시게 되면 세 가지 탭이 존재를 해요 이익실현이라는 탭이 있고요 이익보존이라는 탭이 있고 또는 손실제한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어떤 역할들을 해주는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보통 수익구간에서 팔고 싶은데 못 팔 때 내가 이 구간에 팔아야 되는데 자꾸 못 팔 때를 이익실현이 대신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수익실현해줘 이 구간에서 이 수익구간에서 팔아줘 라는 뜻이에요 뭐 감시기준과는 보통 매입가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틱 또는 가격대 또는 퍼센테이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 기준 3%를 기입하게 되면 6,290원에 왔었을 때 이익실현을 해준다 이런 뜻이고요 가격대로 예를 들어서 6,100원이 매입당가니까 예를 들어서 7,000원 되면 매도해줘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7,000원 도달시 이익실현 주문을 해줘요 즉 내가 이렇게 해서 가격대를 걸어놓으면 이 가격이 왔었을 때 얘가 지정가로 바로 팔아주는 기능입니다 지정가 이외에도 다른 걸로 할 수 있는데 그 가격은 제가 이따가 후반부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익실현은 그렇게 됩니다 이익보존이라는 게 있어요 이익실현을 하게 되면 이 탭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익보존만 누를 수는 없어요 이익실현을 해야 이익보존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익보존은 뭐냐 이익보존 가격을 초과를 하고 그리고 이익실현 가격의 밑에 있을 때 주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익실현 가격을 7,000원으로 둬 볼게요 그리고 제 수익구간이었던 6,200원을 이익보존으로 넣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6,200원에 팔려도 100원이라는 주당 100원이라는 수익이 생기겠죠 여기서 이게 발생이 돼요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7,000원에 가지 못하고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200원이 올라갔다가 6,200원 이상 올라갔다가 7,000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6,200원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6,200원에서 팔아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가가 낙폭이 심하게 오고 주가가 확 빠지더라도 이익보존 내 수익을 지켜주는 이 탭이 주식 내 계좌를 지켜줄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7,000원까지 내 목표를 잡아놓고 6,900원까지 갔다가 6,200원대가 되면 못 팔아요 왜? 7,000원, 너는 6,900원이라는 수익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친구가 우리 스탑러스라는 친구 오늘은 이번 강의에서는 스탑러스도 다 통용할게요 스탑러스라는 친구가 대신 다 해주는 거예요 참 편리하죠 마지막 탭입니다 손실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손실을 막아주는 거예요 내가 걸어놓은 가격 밑으로 빠지려고 하면 이 가격대에서 그냥 빼빼빼 가격 청산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100원이라고 제가 매입당가 잡히잖아요 5,900원으로 걸어놓는다 그럼 5,900원 밑으로 빠지려고 한다면 바로 매도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익 실현, 이익 버전, 손실 제한이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탭으로 존재하고요 우리가 이 탭만 알더라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탭을 하더라도 가격은 보통 현재가 지금 가격으로 많이 매도가 돼요 여기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윤쌤 제가 걸어놨는데 스탄러스가 작동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정가에 걸어놨는데 지정가에서 내 매도 잔량이 체결이 안 되고 빠지는 경우들 또는 스탄러스라는 것도 기계가 작동을 하지만 아무래도 전달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주문이 넣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가 되면 지정가에서 안 팔려요 그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시장가예요 여기 보이시죠? 마우스 여기 시장가 이 시장가 탭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밑에 있습니다 밑에 여기 보통 시장가 있는데 주가의 등락폭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보통으로 해놓으시면 되고요 주가의 등락폭이 너무 크다라고 한다면 시장가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기입을 해서 한번 넣어놓도록 하죠 저는 예를 들어서 7,000원 6,900원 손실제한은 5,900원으로 떠넣읍시다 그래서 조건 추가를 하게 되면 손실제한은 1,000원으로 해놓을게요 지금 주가가 낮아서 이렇게 되면 밑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가가 돼요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되는 거 여기에 감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다 조건 감시가 중지 중이다 라고 나오죠 이거를 다시 한번 더 클릭하게 되면 종목별 스탑러스 한 건이 조건 감시가 진행 중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되면 성공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주문 설정이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오면 매도 주문 창이 뜨게 됩니다 내 화면에 그럼 내가 다른 일 하다가 떴었을 때 보고 대응을 할 수가 있긴 해요 근데 내가 다른 일 하거나 내가 자리를 비여대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버튼을 못 눌러주겠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여기 주문 설정란의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신청 해지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안내문구가 뜨고요 맨 밑에 동의함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화면 안 잡히는데 동의함이라고 나와요 그때 동의함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 주문이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눌러주시게 되면 비밀번호를 설정했었을 때 자동 버튼을 눌러서 주문 설정을 자동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설정해놓은 가격에서 자동적으로 매도가 되는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증권사별 대부분 시스템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익실현, 이익고정, 손실제, 이름, 명칭만 좀 다를 뿐이지 이런 식으로 휴대폰, 컴퓨터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매도가 좀 어렵거나 매도가 잘 안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탑러스 또는 시세포착 주문 또는 시세감시 주문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종목들을 대응할 수가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중간중간 컴퓨터를 못 보거나 휴대폰을 못 보시는 분들은 스탑러스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윤쌤 저 매도가 어려워요 라는 질문에 제가 조금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빠르게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매도를 해주는 우리 스탑러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와 봤는데 오늘 도움드리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한번 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